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올해보다 2.3% 많은 월 166만 8,329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에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과 급여 수준 결정 등에 사용됩니다. 인상률 2.3%는 지난해 5.5%를 크게 밑돌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최저생계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. 특히 의료비, 교육비, TV수신료, 전화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4만 9,428원으로 올해보다 1%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. Goodować. Oil. Oil.